건축가 민서 역할을 맡으셨는데요. 진짜 자기 옷을 입으시니 고개 서시면 됩니다. 선생님, 네. 왼쪽부터 봐주시죠. 네, 왼쪽 이쪽입니다.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면 아래쪽 네, 정면 아래쪽 지금 아래쪽에 우리 기장님들 많이 계셔서 이번에 동그네일제를 완성하는데 그 중심을 잡아주신 윤여정씨입니다. 정면 뒤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따뜻한 마음을 기본적으로 항상 갖고 계셔서 선생님과는 계속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네. 자, 이번에는 정말 사랑하십시오. 벌써 이렇게 귀엽게 있어요. 자,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봐주시고요. 동그네일제 우리 유혜진 배우께도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작품입니다. 네. 정면 아래쪽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죠. 사랑스러운 미소 한 번 부탁드릴까요? 네.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자, 함께하게 돼서 마치 버킷리스트를 이룬 것 같은 자, 김윤준씨 왼쪽부터 봐주시죠. 참 따뜻한 미소를 갖고 계시죠. 정면 제이 캠핑님의 진정성 그 속에 네, 아마 김윤준씨가 계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요. 정면 뒤쪽을 봐주시죠. 네. 아, 좋습니다. 네, 김윤준씨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대에서 엄청난 카리스마를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왼쪽부터 봐주시죠. 네.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정면 뒤쪽을 봐주시죠. 마치 대형견처럼 아주 대형견을 갖고 계시는데 네, 아, 너무 좋은데요. 네, 정성아씨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김소영씨인데요. 네, 오늘 여전사 같은 모습으로 네, 멋집니다.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을 봐주시고요. 정면 아래쪽 그리고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속 진영이 엄청난 변신인데요. 지금 손인사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아, 좋습니다. 왼쪽 네. 정면 아래쪽 네, 김성영씨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아, 이현우씨 반갑습니다.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정면 오른쪽 네, 정면 아래쪽 이현우씨 보면 왠지 함께 따라 웃게 되는 눈이 참 맑고 눈이 정말 강아지 같은 네, 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댕댕미 네, 댕댕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왼쪽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정면 아래쪽 네, 감사합니다. 이현우씨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멋집니다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오른쪽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요 우리 탕준상씨께는 특별히 엠젠템 세대를 대표하는 이번에 역할이니까 엠젠 포즈 한번 부탁드릴게요 엠젠 포즈 뭐 다양하게 있죠 보라트도 있고 그렇죠 왼쪽부터 정면 아래 또 있나요 혹시 하나 더 그렇죠 곰돌이한테 맞아요 정면 아래쪽 이렇게 쑥스럽게 천천히 너무 귀엽게 탕준상씨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모실게요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사랑 그 자체입니다 네 채나씨 거기 맞아요 자 왼쪽 봐주시고요 정면 오른쪽 정말 노랗이 사람으로 태어난 것 같은 그런 사랑스러움을 가졌죠 정면 아래쪽 포즈는 우리 채나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면 돼요 아유 좋아요 또 바꿔볼까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대로 왼쪽 봐주세요 왼쪽 이쪽 정면 정면 위쪽 손도 한 번 이렇게 아 좋습니다 우리 채나씨 고자리에 계시고요 약간 시상식 분위기에요 지금 느낌을 네 너무 어쩌고 에스코트를 또 함께 네 우리 채나가 애 엄마가 살아서 조금만 가까이 도그네이즈 글씨가 중앙으로 가게끔 우리 준상씨가 조금 더 안쪽으로 이쪽으로 오세요 네 이쪽 안쪽으로 가까이 네 지금 완벽합니다 자 탕준상씨 몸을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죠 이쪽입니다 정면 정면 아래쪽 자 약간은 쑥스러울 수 있지만 영화가 도그데이즈다 보니까 댕댕이 이렇게 한 번 귀엽게 한 번 예 선생님 제가 눈빛 읽었지만 이렇게 한 번 살짝 아유 선생님 아유 선생님 자 가볼까요 자 도그데이즈 아닙니까 도그데이즈 자 지금 김윤순씨가 맞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 유희준씨 완벽합니다 시선 왼쪽 이쪽입니다 시선 정면 그리고 자 그리고 파이팅도 한 번 해볼까요 도그데이즈 파이팅 네 아 좋습니다 자 여러분 김동민 감독님을 모십니다 아 감동민 감독님 가까이 정말 가까이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밀착해서 좋습니다 한 장면에 다 나올 수 있게 왼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정면 이분들의 광대성과 성장을 만나볼 수 있는 도그데이즈인데요 추운 겨울에 정말 눈목듯 우리의 마음을 녹여줄 도그데이즈의 탄생입니다 네 작곡 부탁드려서 그렇지만 이게 또 사랑 많은 작품이다 보니까 하트 한 번 하트 한 번 합니까 네 아 좋아요 하트 네 아 좋습니다 정면 아래 왼쪽 자 마지막으로 제가 도그데이즈로 외쳐 파이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그데이즈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대 아래쪽 네 무대 아래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도그데이즈 제작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월 7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도그데이즈 많은 사랑과 관심이 도그데이즈ef 미친리 부산 몽하며 미친리 아래쪽 조작 네 이 아 도그데이즈 스포츠 아래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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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